이번 시간은 정규표현식의 패턴들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정규표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자를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죠. 여기서 얘기하는 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자들,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문자에서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튜토리얼이라는 텍스트를 한글로 수업으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문자를 처리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자신이 처리하고자 하는 문자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. 여기 있는 문자에서 여기 있는 여러 개의 텍스트 중에서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이 문자를 여러분이 정규표현식의 문법에 맞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문법에 해당되는 패턴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. 근데 제가 내용을 직접 준비한 건 아니고요. 이 지본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. 이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로 이동을 아마 할 겁니다. 그러면 페이지 1, 2, 3 해서 26페이지까지 이렇게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요. 여기 있는 각각의 페이지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쉬운 정규표현식 동시에 많이 사용하는 정규표현식 패턴부터 이 난이도는 조금 낮지만 상당히 고급 기법에 해당되는 패턴들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알려주는 튜토리얼입니다. 저는 이거를 같이 보면서 동영상으로 하나하나 해설을 하면서 여기 있는 튜토리얼을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정규표현식이라는 것에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또 그 과정에서 정규표현식이 정말 파워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시작을 해보죠. 우선 여기에서 첫 번째 페이지 1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페이지 1을 클릭할게요. 정규표현식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텍스트가 있으면 그 텍스트를 그대로 적어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위쪽에 있는 이것이 이 튜토리얼,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페이지 1에 대한 설명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소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문자, 처리하려고 하는 이 데이터셋을 이 소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헬로우라고 하는 정규표현식 구문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퍼스트 매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스에 해당되는 헬로우 월드라는 이 텍스트에서 여러분이 정규표현식에 헬로우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선택되는 데이터, 선택되는 문자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퍼스트 매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의 소스 안에서 정규표현식을 이용했을 때 여러 개의 데이터가, 여러 개의 텍스트가 그 패턴에 해당된다면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퍼스트 매치 그리고 그 소스에 있는 모든 일치되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 올 매치입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케이스1과 케이스2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정규표현식이지만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는 거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이 생기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이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헬로우 월드라는 이 소스에 여러분이 헬로우라고 입력하게 되면 이 헬로우에 해당되는 텍스트를 이렇게 찾아준다는 거죠. 자, 근데 케이스2를 보면 여러분이 소문자로 시작하는 헬로우를 입력했습니다. 자, 그랬더니 어떠한 텍스트도 선택이 되지 않고 여기 있는 이 헬로우라고 하는 것도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앞에 있는 h가 소문자고 이 소스는 대문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정규표현식은 기본적으로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케이스 센서티브, 즉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라는 뜻입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 정규표현식을 쓰고 싶다면 정규표현식의 내용을 바꾸거나 또는 정규표현식의 설정을 바꾸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그건 차차 알게 될 겁니다. 자,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페이지에 있는 예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헬로우 콤마 띄우고 월드입니다. 자, 그런데 정규표현식은 헬로우 콤마 띄우고 월드 즉, 여기 있는 이 소스와 이 정규표현식이 정확하게 같은 상태죠. 자, 그런데 여기 있는 두 번째 정규표현식에서는 여기 띄어쓰기를 두 칸에 띄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소스는 한 칸이 띄어져 있는데 정규표현식은 두 칸에 띄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규표현식으로는 이 밑에 있는 이 소스를 검출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 튜토리얼을 우리가 보는 법 그리고 정규표현식의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정규표현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텍스트의 위치 어떠한 위치에 있는 텍스트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.